블박차가 1차로 가다가 2차로로 차로 변경합니다. 저 앞에 빨간불인데요. 이제 속도를 줄입니다. 그런데 뒤에서 와... 저 덤프가 달려오는 속도가 신상치 않아요. 저 덤프 봐라 저거. 빨간불이면 속도를 줄였어야 되는데 그 앞에서 저 앞쪽에서 덤프 여러 대가 신호위반해서 막 가는 걸 보셨대요. 오! 저거 저거 내가 비켜줘야 되겠다. 저 덤프가 내가 1차로에 있으면 덤프가 2차로 쉭 지나갈 수도 있는데 아휴, 아니, 아니, 어쩌면 나를 들이봐줄 줄 몰라. 그래서 내가 피해 줘야 되겠다. 딱 피해 줬습니다. 피해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? 2차로로 피해 줬는데 덤프는 그냥... 아주 그냥... 아이고... 그런데 저 왼쪽에 횡단보도에 할머니 한 분이 예... 와... 만일 저 할머니가 횡단보도 신호 들어오자마자 급하게 뛰어서 건너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. 큰 차원전하시는 분들 운전성이 높아서 시야가 넓어서 그래서 괜찮네 하고 그래서 지나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킬 건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라면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.